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열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다른 사람 재판에도 간나라 배나라 하고 있답니다.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김용이 받고 있는 재판 여기에도 그 김용의 변호사들에게 이재명이 간나라 배나라 하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화영의 변호인들도 이화영 변호안하고 이재명 변호에 앞장섰던 거 기억하시죠? 이화영 재판부에서 보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심리가 열렸는데 이화영이를 보석해야 되는 이유 등을 설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판이 바로 끝나게 되면 이재명이 그 재판에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서 이화영 재판을 바로 끝내선 안 된다. 그 따위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것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일이죠. 문주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고 있는 이화영의 항서심 거기에서 이화영의 변호사들이 이화영 편은 들지 않고 이재명 편만 들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이화영은 빡쳤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또 김용 재판 정진상 김용 할 때 김용 이 김용 재판과 관련해서도 김용 변호인단이 모여있는 텔레그램 김용 변호인단이 텔레그램에 지금 모여있는데 거기에 이재명이 들어가서 이 김용 변호사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지시일을 했다고 할까 아니면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서 아직도 강신업 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김용 변호인단 텔레그램 방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직접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재명이가 말이죠. 자신의 측근 중에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재판 진행사항을 점검하거나 변론 방에 관한 의견을 냈던 것으로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스와 일부 이준동 부장검사는 최근 이재명 대표 대선 캠프 상황실장 출신인 박모 씨와 그리고 서모 씨의 우희진 교사 사건 재판부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정황이 담긴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자 지금 말이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스와 일부 부장검사가 이준동인데 여기에서 기소를 해가지고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는 사건이 뭐냐면 박모 씨와 서모 씨의 우희진 교사 사건입니다. 그런데 박모 씨와 서모 씨는 누구냐. 이재명 대선 캠프 상황실장입니다. 여러분 대선 캠프 상황실장이면요 굉장히 측근적이 측근인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면 국정상화실장 용산에 가서 그 전체 국정을 총괄하는 엄청난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것을 맡았던 자가 박모 씨와 서모 씨인데 이 자들이 우희진 교사를 한 사건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 씨와 서 씨가 말이죠. 그런데 이 박 씨와 서 씨는 김용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증인에게 우희진을 부탁한 혐의로 지금 기소돼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까 왜 박 씨와 서 씨가 우희진 교사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무슨 우희진을 교사했느냐. 그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김용 재판. 김용의는 어떤 걸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김용의가 정치자금법 위반. 이걸로 그 재판을 받았는데 여기에 증인으로 나간 증인에게 야 이렇게 이렇게 좀 해줘 라고 김용한테 유리한 그런 증언을 해달라고 교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박모 씨와 서모 씨라는 놈이 이재명 대표의 상황실장 출신인데 얘가 이재명 대표의 직근인 김용 재판에서 야 김용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좀 의중해줘 라고 의중을 교사했다가 이 박모와 서모는 또 따로 의중 교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은 다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이재명의 직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은 김용대로 재판을 받고 있고 다시 또 이 김용 재판에서 의중을 갖다 교사했던 박모와 서모는 또 그놈대로 재판을 받고 있고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말이죠. 지금 이 박모와 서모가 받고 있는 이 재판 여기에 변호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변호인들한테 이재명이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거나 내지는 부탁을 하는 그런 지금 텔레그램 방 대화가 공개된 겁니다. 이것을 검찰이 확보해 가지고서 바로 박모하고 서모 재판부에 낸 겁니다. 왜 냈겠습니까? 보십시오. 이재명이가 이렇게 지금 박모하고 서모 변호사들한테까지도 이러리라 저러리라 하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재명이는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화영의 변호인들도 실제로는 이화영의 변호인이 아니야. 다 이재명 변호인들이야.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이 박모하고 서모 얘들의 변호인들도 사실은 박모와 서모의 변호인이 아니고 다 이재명의 변호인들이야. 그러면 이재명이 파견했거나 이재명이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런 변호인들인데 얘들도 나중에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다 한 자리씩 주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이재명 아니라 이재명의 측근이라든지 이재명의 똘만이들까지도 다 변호를 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호인과 이재명 사이에는 하나의 찐찐 브라더스가 됐기 때문에 그 변호인들만 모여 있는 텔레그램방에 이재명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지. 그리고 거기에서 그 박모와 서모의 그 변호인단들한테 이재명이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일종의 명령 내지는 지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은 말이죠. 이 김용의 일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3년 4월 10일 이 김 씨의 변호인단이 모인 텔레그램방에 입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 씨가 김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김용 박모 서모 다 관련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김용의 변호인단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또 이제 박모의 변호인단이고 서모의 변호인단이고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 들어가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2023년 4월 10일 날 들어갔는데 그 변호인단 텔레그램방에 들어가자마자 그 다음 날 김 씨 재판 증거 기록을 사진 찍어 보내주면서 그러니까 김용의 재판 기록을 보내주면서 유동규의 텔레그램 페이스타임 통화 기록을 검찰이 확보했다. 돈을 주려면 김 씨와 유 씨 간에 그러니까 김용과 유동규 간에 통화 기록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무슨 말입니까. 원래 김용의가 유동규로부터 정치자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유동규는 줬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김용은 안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 김용의가 유동규로부터 돈 받은 것 그것 때문에 지금 김용의는 재판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김용을 위해서 박모와 서모가 우의증을 해주도록 이 증인을 갖다가 교사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의가 바로 그 변호인단의 방에 들어가서 유동규의 텔레그램과 유동규의 페이스타임과 유동규의 통화 기록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하더라. 그런데 유동규하고 만약에 김용하고 돈을 주고받았다면 돈을 주고받기 전에 통화 기록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걸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자. 이런 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변호인들한테 일종의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는 거죠. 총괄을 이재명이 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같은 2023년 4월 14일에는 말이죠. 이런 걸 또 텔레그람방에서 얘기를 합니다. 유동규가 타고 온 차종과 거리 상황은 확인됐나요? 유동규가 그때 타고 온 차종 그리고 또 거리 상황 확인이 됐나요?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이걸 확인하라는 거지. 변호인단들한테 증인심문하고 그럴 때 이런 걸 확인하라고 일종의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뭐라고 보냐면 이거 봐라. 김용의 재판에도 그리고 박모와 서모의 재판에도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재명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조직적으로 이재명 재판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똘마니 재판들도 다 챙기고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재명을 위해서 민주당이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민주당이 일종의 이재명을 위한 하나의 로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그런 것들을 이제 재판부에 알리기 위해서 지금 이재명이가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서 다른 변호인들과 나눴던 대화를 그대로 제출을 한 겁니다. 자 김용. 이재명 스스로도 말이죠. 자기 측근이라고 말했던 자입니다. 이 김용이 이재명을 위해서 유동규 등으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가지고 이재명 선거에 썼죠. 그렇기 때문에 김용은 지금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지금 받았는데 이재명도 똑같이 연결된 거죠. 자 이재명. 지금 대장동뿐만 아니라 사실은 김용이 받고 있는 이 정치자금법 위반도 이재명이 공범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재명은 이와 같은 공범인 관계에서 자기가 떨어져 나가기 위해서 아니면 김용을 살려야 자기도 사니까 이렇게 김용의 변호인들과도 수시로 연락하면서 일종의 민주당 차원에서 방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진상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지금 이와영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와영이니 김용이니 정진상이니 모두가 남욱도 마찬가지고 김만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재판에 민주당 또는 이재명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걸 검찰에서 딱 차단하고 법원에 말이죠. 확실하게 이런 이재명이 사실상 이렇게 민주당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검찰 잘하고 있습니다. 강시협TV입니다.